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 품에 안겨 아흘에만 울 수 있다면 정하선 세상 살아가다 괜히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기러기 북으로 가며 찻잇을 내리며 울듯이 외갈이 하늘 날아가며 비 내리며 울듯이 강물이 바다에 안겨 푸름에 떨며 울듯이 산이 바람에 안겨 채스르며 울듯이 그렇게 그대 품에 안겨 아흘에만 울 수 있다면 세상 살아가다 괜히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서러움이 서러움만 너 서러움도 할 때까지 서러움이 서러워서 기쁨되도록 세상 살아가다 괜히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서름 다하도록 울어볼 수 있는 품속이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지 그리움도 행복입니다 이 시는 제 시지 그리움도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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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